ского사의 시작! 빨리 기탈이야! 엠마들 빨리 정신 돌아오게 하라고 어차피 너희들이 탄령해봐야 차형이야 차형 싸운다 죽어 튀어봐야 차형이다 탄령해 지휘관 똑바로 정신 차려 지휘관이 딜빵을 때리면 어떡해 병력을 다 제정신 돌아오게 하라고 정렬 좋아 병사들이 제정신이 다 돌아왔구만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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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군도 때려 들어가고 우리 관리병들도 들어가 싸우다 죽어라 그것이 영광이다 와 열심히 막는다 열심히 막아 정말로 열심히 막는다 어 기어코 관리병대까지 서야돼 빌어먹을 빌어먹으러 가자 깃발 꼽으러 가자 자 여기만 닿으면 돼 다가서 1분면 뭐 지금 끝나는거야 빨리 가자 다가서 1분면 돼 사기 시작은 해도 될 그게 아닌가 사기 시작은 해도 될 그게 아닌가 야 탄력병들 돌아와 너희들은 아직 전장에서 죽지 않았다 정렬 너희들은 탄력병인가 아니면 전쟁 용사들인가 다시 집결하라 멀리병대가 도착했다 멀리병대가 도착했다 침략하라 싸우다 죽어라 조선 정기병대 도착 관리병대 들어갑니다 관리병대와 합쳐서 중국의 노예병들 같이 보냈어요 그를 상대하는 중국군 어떻게든 깃발을 사수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기회를 곧바로 할 수 있을까요? 좋아 아주 훌륭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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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덤면 되네 야 여 병사 개팔인데 자동전투해 알아서 싸워 역시 쓸모없는 노예 병사들 정말로 쓸모가 없구만 우리 집으로 병사들이 이제 전쟁의 시대가 왔다 전쟁의 시대가 왔다 자 이제부터 쇼타임입니다 여러분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왔구나 양사에도 똑같은 병사들 아닌가 업성매수 도움받아라 실패 자 우리와 싸우겠는가 그건 뭐 얼마든지 좋아 매수 스킬을 더 올려볼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부터 대기하고 있던 모든 병사들이 넘어가면 됩니다 안그래도 신나게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을 어어 뭐가 많구만 위로 양반 보내서 매수할걸 많네 매수하러 가자 병사 재편선 끝났고 그 다음에 양반들 위로 올라가고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에 성 한 개를 부숴야 되는데 아직 짓지 않은 성 한 개를 부숴야 돼 이걸 부숴자 아 여기를 못 부수네 아 이거를 부숴야겠다 아 이것도 못 부수네 뭐를 부숴야 하는가 시장 하나는 알려야겠는데 근처에 시장 있는 거 뭐냐 시장 있는 곳이 이 밑에 동네진 쪽에 시장 하나 있을 텐데 여깄네 그 많던 많던 시장이 다 어디갔나 했다 타워 이제 뭐니야 저 만주 정복이 거의 다 되었구만 뭐 아직까지 오른쪽 러시아까지 다 합치면은 좀 되지만 야들은 왜 우리하고 무역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자 쫓겨난 나라도 우리하고 무역 협정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받아주마 야 동맹 많다 동맹이 아주 그냥 끝내주는구만 사이온지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들의 땅에 넘어갈 수 있다 오카이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들의 땅에 넘어갈 수 있다 아 좋아요 그럼 총 돈이 얼마나 벌리지 그러면은 한 턴당 2만 7천을 벌립니다 원래 지금 매우 낮음인데 이 매우 낮음을 풀어버리면은 어우 감당 안 될 돈이 벌리요 야 우리 조선 크기 봐 이것이 바로 우리 광개토대왕의 발해의 땅이다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하면 받아야 될 땅 야 인마 4만 5천어치 땡길 수 있네 미쳤다 우리의 땅을 되찾겠다 맛있는거 많이 먹고 어? 아 샵샵 아 샵샵 맛있는거를 마니 먹어라 아 샵샵 샵샵 아 아 아 아 아 아 멋있다 멋있지 않나 아 아 근데 웃긴거는 오른쪽 가짜나 다시 병사들 왼쪽으로 옮기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차라리 다시 뽑아 버릴까 싶어 오 이건 뭔가 무슨 패기인가 이건 어딘 미쳤어요 이것은 과연 무슨 패기인가 오 야 이거는 병사들이 딱히 특수한 병사들이 없다 자동 돌리겠습니다 어 딸랑 4천명이 만명한테 덤비는건 무슨 꼴인가 오 죽어 오랑캐다 오랑캐를 잡아라 자 끝났구요 이제 이 땅 저 땅은 다 우리 겁니다 아유 크레이지맨 자 정의 구현 자 정의 구현 좋아 깡패를 보여주지 어 일단은 어 여기 병력 저기가서 깡패짓하구요 응 포위 어 포위에서 안풀어줄거야 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넘어가자 자 자 금수강산을 넘어가서 우리의 점령지에 깃발을 꽂으러 갑니다 왼쪽으로 3개사단 자 오른쪽 먹고 어 촥촥촥 먹고 어 여기 도착하면 요것도 촥 먹어주고 뭐야 이거 뭔 성인이 이렇게 생겼대 어 훌륭하구만 자 이거 먹어 어 촥촥 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앤 볼것없어 딸랑 10천명 있는데 6천명이 찾으러 가면 말라고 너와 김시민은 승승장구하고 있구만 어 우리의 김시민씨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구만 김시민입니다 해도 딱히 더 안 늘어나네 좋아 여기를 또 먹었고 그 다음 또 먹으러 가봅시다 이것이 바로 천화대통일이다 일본의 다테하고 도쿠가하고 통일하고 있네 다케타는 왜 없어졌지 일본의 빨간색인 종족인 다케타가 안보인다 다르게타 도쿠가하고 여기로 우린 열얼 드리미 매미 피드미 그 중 그떄 뭐 자 내일 계약인 사람들이 좀 있더라 빨리 código 늘 계약 우장창창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아멘